제가 별명이 신데렐라였어요. 신데렐라? 네, 촬영장에서.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스태프분들이 그렇게 부르셨다고. 그래서 12시만 되면 너무 졸린 게 보인 거예요. 실제로 아침형 인간이기도 한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계속 꾸벅꾸벅 졸다가 조금 미안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두 오빠, 선배님들께서 많이 케어를 해주셨겠네요, 현장에서. 아무래도 약혼자 역할 많이 붙었으니까 오빠랑 같이 있으면 너무 웃겨서요. 저는 좀 안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다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조금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고 캐릭터가? 어떤 면으로 보시기에는 광기어린 모습도 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감정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오빠가 너무 웃긴 거예요. 굉장히 입담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빠한테 미안했지만 초반에 제가 많이 외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사실... 들리세요? 네, 좋습니다. 영화 대박 찍이죠?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아서 진짜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몰입을 하고 계시니까 그게 좀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몰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인이 남규리라는 사실 굉장히 남성 팬들이 혹시라도 남규리 씨가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켜주셨군요. 많이 걱정해서 잠깐 쉬는 시간에는 좀 여담이나 사담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렇군요. Als vull연 앞39 사실 요약 끝났고 여러분 토마토 음료 tulee ząd 오 야 아멘 ㅎㅎ 그리고 은 음 네 sharp Powell 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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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